안녕하세요. 킨더미지코리아 남승현 소장입니다.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6주부터 촉각이 발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자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이런 촉각들은 또 세상에 나와서도 이 촉수들이 다 서서 굉장히 미세하고 섬세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뇌를 자극을 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스러운 어루만짐, 사랑스러운 스킨쉽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영화나 유아들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애정어리고 또 건강한 마사지를 받은 스킨쉽을 제공받은 그런 아이들이 사회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이나 또 지적인 면에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발달을 한다라는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건강하고 애정어린 스킨쉽을 또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우리 아이들 스킨쉽을 해줄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10분, 20분 정해놓고 그냥 계속 아이들을 만져주거나 하는 거는 또 되게 힘든 일이죠. 그래서 그냥 일상 안에서 조금 조금씩 나누어 가면서 엄마의 사랑과 스킨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 그렇다면 이런 스킨쉽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발달을 시키는지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엄마나 아빠와 이렇게 좀 밀착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아이를 어루만지는 이런 과정 안에서 아주 단단한 결속력, 애착 형성, 유대감 형성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좀 불안 심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. 아이들이 어릴수록, 영아일수록 뭔가 이 세상에 이렇게 뱃속에서 꼭 조여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. 이럴 때 그 엄마의 사랑스러운 손길은 아이들의 불안감을 당연히 줄여줄 수가 있고요. 또 그와 더불어 행복한 감정을 좀 북돋아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. 또 하나 아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자기 규제 능력도 또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답니다. 또 당연히 아이들의 이렇게 신체를 어루만지면서 아이들의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신경 발달을 또 촉진시킬 수도 있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아이를 좀 더 안아주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더 노래 불러주고 조금 더 놀아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6가지 정도 우리가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막 울어요. 특히 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이들이 좀 우리가 랩베이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불 위에 그냥 누워만 있는 아가들 있죠. 아직 기지도 못하고 또 걷지 못하는 그런 아가들일수록 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조금 더 큰 아이들도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인데 아이들이 울거나 또는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경기한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자다가도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흔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이제 안아서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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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되 노래가 너무 막 큰 소리 또 너무 빠른 템포가 아니라 좀 부드러운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허밍 하듯이 노래를 좀 불러주시면 좋으세요. 허밍은 우리가 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이렇게 좀 담은 상태에서 음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. 뭐 알고 계신 좀 편안한 노래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자장가 노래 같은 것들 잘 알고 계시면 음 하면서 아이를 안고 토닥 토닥 또는 누워 있는 상태로 아이를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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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의 어떤 체온과 손길을 느끼면서 아이가 좀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.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를 늘 깨울 때 좀 루틴한 일상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.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아 일어나 또 특히나 막 다섯 살 여섯 살 되는 친구들 또는 심지어 초등학생 되는 아이들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도 아 늦었어 빨리 일어나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린아이들도 자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 일어나 밥 먹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깨우실 텐데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자 음악과 함께 우리 아이에게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. 자 그 뭐 우리 킨덤미식 노래에서는 Love Somebody라는 노래가 이런 좀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 좀 사랑이 담긴 긍정적인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이를 좀 이제 각성을 시키는 거죠. 이제 꿈나라에서 현실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잠을 깨워주는 역할을 노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의 얼굴 또는 엉덩이 뭐 배 이런 부분 또는 발 이런 부분들을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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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두드려 주면서 Love Somebody Yes I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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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Somebody And It's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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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가볍게 토닥 토닥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이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그 사랑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. 또 꼭 이런 노래가 아니라도 뭐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엄마는 승연이 너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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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 가사 넣어서 아이 토닥 토닥 해주면서 아침 깨어날 수 있게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로 정말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또 건강하고 무럭무럭 또 발달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답니다. 자 그리고 또 아이랑 좀 감각놀이를 그 일상 안에서 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보통 한 그 4세 미만의 아이들 집에서 엄마들이 놀아주실 일 굉장히 많으시죠.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뭐 리듬학기들 뭐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? 이런 거는 여기가 오돌도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두드려 볼 수도 있고 또 거꾸로도 두드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싸키놀이도 할 수 있는 직잭 블럭이라는 악기거든요. 이런 뭐 직잭 블럭이나 아니면 뭐 이런 벨 또는 뭐 리듬스틱 또는 뭐 이렇게 샌드페이퍼가 붙어있는 샌드 블럭 이런 악기들 아이들 손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의 이런 악기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좀 가지고 놀게 해주면 너무나 좋아요.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런 어떤 머트리얼의 질감도 함께 느끼고 소리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촉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당연히 시각도 함께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협응을 발달시킬 수 있는 또 그 재료들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해보는 거죠. 자 너무너무 좋은 그 자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또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놀 수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악기를 서로 이제 이렇게 만지는 과정에서 아이의 또 몸을 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함께 놀면서 어 우리 승현이가 샌드 블럭을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는구나 또는 이렇게 배를 흔들고 있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악기와 함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그 구체화 시켜서 언어로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언어 발달 역시 또 그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그리고 또 그 네 번째로는 어떤 것들을 어떤 걸 제안해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신체의 컨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 컨택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또는 놀이를 할 때 꼭 눈을 마주치고 아이와 그 대화를 하고 놀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.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어떤 정서 발달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 그 긍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어떤 스킨 컨택 역시 중요하지만 이 터치도 중요하지만 눈을 통한 어떤 마음의 컨택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컨택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. 자 다섯 번째로 우리 아이랑 좀 신나는 음악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좀 춤을 추면서 놀아볼 거예요. 자 뭐 예를 들어서 킨더뮤직에서는 뭐 트윙클스 같은 노래들도 굉장히 좋은 그 음악이기도 한데 트윙클스 같은 노래들도 굉장히 좋은 그 음악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뭐 트윙클 트윙클 little star 이거를 좀 춤곡으로 또 편곡을 한 곡이기도 해요. 자 이런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랑 같이 손잡고 통통통통 이렇게 바운스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보기도 하고요. 자 이런 짧은 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음악의 좀 긴 프레이즈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아이와 함께 해보면 너무나 좋겠죠. 또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자 그래서 이런 그 엄마 아빠의 스킨쉽 안에서 음악을 함께 접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음악과 신체 표현의 즐거움 안에서 더불어서 어떤 그 음악의 articulation 이라고 하죠.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부드럽게 흘러가는지 뭐 스타카토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연스럽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함께 볼 수가 있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마 모두들 너무나 지금도 잘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좀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늘 그 음악 어떤 음악을 틀면서 어떤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 강조의 의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 잠들 때요. 일어날 때 말고 또 잠들 때도 어떤 음악을 틀어 놓고 자장가 음악 자 부드럽게 아이를 좀 침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놓고 아이 옆에 이렇게 같이 누워서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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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또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우리 어른들도 발 마사지 하면 기분 되게 좋죠. 자 아이들 발바닥 오물조물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만져주면서 아이들 마사지 하면서 편안하게 잠에 들게 도와주세요. 이때 음악이 없는 것보다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줄 때 아이들의 감정선 조절이 훨씬 많이 되고 호흡 조절도 잘 되거든요. 그래서 기왕이면 일정 주기 동안은 같은 음악을 틀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짝 최면의 효과도 함께 주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한 두 달 정도 주기적으로 자장가 음악, 기상 음악을 좀 정해 놓고 루틴한 일상을 반복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오늘의 여섯 가지 우리 그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뮤직 앤 터치 활동들을 함께 진행을 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발달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